대한민국 바로알기 수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열린 행사였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1인이 가려졌는데요. 영광스러운 골든벨의 주인공은 한 청년에게 돌아갔습니다. 행사도 즐기고 상금까지 거머쥐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지나가는 사이에 행사를 즐기다 말고 한대 모여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오늘 축하 무대를 위해 찾아준 엑소케이를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많은 팬들의 기대로 점점 뜨거워지는 분위기 속에 떠오르는 초대형 신인 엑소케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데뷔곡인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축하쇼가 시작됐는데요. 남성이 물씬 풍기는 안무와 신인답지 않은 카리스마 중독성 강한 멜로디 한 박자가 합쳐져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끈 곡이죠. 더운 날씨에도 열정 가득한 무대에 팬들 또한 더위를 잊은 모습입니다. 일단 연습을 해봅시다. 자기의 대 kunnen 말하는 의지 난 이 의지 말하는, 제가 직원으로 해도 세상 우대한 제멋대 정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때요? 정말 많은 팬들에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도전 군등뱅 축하 콘서트에 저희가 이렇게 와서 공연한다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더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 드리는 SK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무대할 테니까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어진 두 번째 곡 마마로 더욱 뜨거운 무대를 선사하는 엑소케이크. 각 잡힌 칼군무로 거친 남성미를 강조한 이번 무대에 누나들이 이미 멘탈 붕괴.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 바쁜 갈실에 다시 눈물이 흘러 바쁠 수 있다고, 바쁠 수 있다고 말해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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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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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No wanna care of me 부수는 어떠세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도전 골든벨 화이팅! 한여름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 시민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엑소페이와 함께해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